에이징 다 hd 이번 주에 저희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다면 스탠바이 스탠바이 5초 전입니다 3초 전입니다 저희가 1등이죠?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주니어 엠카운트다운 3주 연속 1위 노리고 있습니다 멋진 퍼커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형 그거 봤어? 뭐? 긴급조치 1부고치 그건 뭐야? 에이핑크 은지양 서인국이랑 그리고 또 은지현이 형 나와요 긴급조치 1부고치라고 긴급조치 1부고치라고 긴급구조인가? 응답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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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조치 1부고치라고 아 그건 뭐야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1위고고 아니면 역시 1위 퍼포먼스를 1위 퍼포먼스를 아니요 약속이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위에 3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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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에 4위에 3위에 4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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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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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가 3위에 3위에 5위에 paz 주술을 쳐라 주께요 주술을? 주술은 타이밍에서 우리 배영하다가 어어 근데 주술을 했는데 코드는 주 나는 형기증이 있었어요 형기증이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래서 너 K1에서 다운다운 K1가 무력이 잡았어 나 진짜 너무 죽네 웃음 터진 거예요 아니 너무 죽어서 나 터졌어 이거 그러면 일단 가자 그러면 일단 밥 먹으러 가자 와 끝났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슈퍼주니어 축하합니다 네 슈퍼주니어 오늘 1위 하면서 영광의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는데요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3주 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고요 LP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희 희석곡으로 또 만나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을 직접 놓을 수 없는 걸 왜 넌 마친 이후를 눈에 가면서 다시 그래 혀알만 겹고 우린 맘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이게 전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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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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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기뻐요 저희가 드디어 드림플레크로워드 단속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?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? 어떡해요? 저희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 당시에 려옥씨의 광기어림댄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트리플카롱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려옥씨의 광댄스에 들어갑니다 계속해 5,6,7,4 가자 마지막으로 올려줘야지 올려줘 봐 우리 5,6,7,8 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? 3주 기쁨에 대해서 할 수 있죠 5,6,7,8 무슨 기분이에요? 무슨 기분이에요? 그거 아세요? 그거? 뭐요? 마더 마더 김해 선생님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마더 마더 오렌지 깔아주시면 돼요? 맨 마지막 엔딩 장면 롬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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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요 네 무슨 느낌인지 확 오네요 네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슈퍼주니의 섹시프레이싱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조만간 빨리 후속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 어하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